따뜻한 봄기온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도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22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 꼭 염두에 두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지난 뒤로 현재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난 상태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지만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쾌청합니다. 다만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안개는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가시거리가 매우 좁혀져 있는 상태인데요. 나주의 가시거리는 150m, 화순 200m 안팎, 장성도 5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 간격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전남을 중심으로 아침 추위가 더 심합니다. 담양에 현재 기온 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영광과 한평은 0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해남 1도 안팎으로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 20도까지 치솟겠고요. 순천에 현재 기온 0.6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겠는데요. 해상에서도 안개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내일은 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멘